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교단의 신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종교시설 아동돌봄 입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8회기 주재인 주여 치유학의 하수서에 맞춰 2024년에도 주재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교회 가장 치유가 필요한 부분으로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꼽았습니다. 제 108회 총회 때 우리가 주재를 주여 치유학의 하수서라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재 사업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 총회장은 지난해 총회가 출범한 전도 부흥 운동을 올해에도 이어나가며 전도 우수 노회를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군부대 위문 행사와 청년 목회자 세미나, 청년의 전국연합회 재건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한 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교 회복을 위해 선교 노회란 개념도 도입합니다. 김인식 총회장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주 5개 권역에 선교 노회를 만들고 총회와 유기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식 총회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회복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저출생을 꼽았습니다. 이어 입법화 추진 중인 종교시설 아동돌봄 법제화를 위해 교단 차원의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선 이후 기독 당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계획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